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버지의 우정쌤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베스트 도서와 만들기 재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역사로 시작하는 한국사 부가트 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 인물 한국사 부가트입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위대한 멘토가 되어주는 역사인물을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역사인물을 만나며 한국사와 친근해지도록 이끌어주는 책이죠.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낯익은 역사인물 20명을 선별하여 5가지 테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역사인물과 함께하는 부가트 활동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가위, 종이, 풀만 있으면 직접 역사인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입체 도면부터 사진 설명까지 제공하거든요. 준비하기 귀찮다고요? 걱정 마세요. 책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만들기 재료도 아보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인물 한국사 도서에는 7가지 종류의 부가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문화를 사랑한 화폐, 웅여가 환웅을 만났을 때, 건국시족, 광개토대왕릉비, 조선의 과학문화재, 가방 속에 들어간 역사인물, 임진왜란 그 7년간의 전투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중심으로 역사인물 20명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오늘도 살아있는 화폐 속 역사인물은 세종대왕, 이왕, 율곡이, 신사임당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영웅들은 당군왕검, 박혁거세, 주몽, 온조, 왕건, 이성계이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도 있고요. 한 길을 걸어 최고가 된 인물은 장영실, 김정우, 김홍도, 한석봉입니다. 기계와 용맹으로 구한 이나라는 을지문덕, 김유신, 장보구, 강감찬, 이순신입니다. 위인전 읽기만 하나요? 지루한 시대별 역사공부 고집하나요? 꿈꾸는 아이들의 위대한 멘토, 역사인물을 만나는 기쁨, 역사 부가트를 만드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꿈꾸듯 미래의 화폐인물을 꿈꾸세요. 초등 첫 한국사는 아보세 인물 한국사 부가트로 시작해보세요. color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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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